흐흥, 미란다 쪽도 순채 다 끝냈나요? 예! 아무것도 안 좋은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럼 같이 퇴근해요! 어? 그럼 가는 길에 핫바 하나 먹어도 됩니까? 어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진짜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방어전 승리 기념 행사가 있어서 다들 거기 갔을 테니까요! 흐흥, 그래서 순찰하기도 편합니다! 마냥 편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범죄는 이렇게 인적이 드물 때 생기니까요! 어? 맞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뭐, 미란다가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면 범죄자들도 놀라서 도망가긴 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더 크게 소리 지르겠습니다! 잊? 아니, 그러진 마라, 이야아아아아아악!! 어!!! 어, 어, 어? 폴리.... 지, 지가 소리를 질러서 하늘이 무너진 겁니까? 예? 미랜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흑, 그럼 왜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 흑! 어? 늦춰 발군! 대응하겠습니다! 흑! 벌리! 이, 이거! 이거! 네, 진짜 귀여워요? 그, 그건 아는데! 아는데! 방주지 않습니까, 여객! 중급상황, 중급상황! 방주일 입체스끼야! 반복합니다! 중급상황, 중급상황! 방주일 입체스끼야! 사투리, 블빈, 블빈! 중급상황, 중급상황! 방주일 입체스끼야! 중급상황, 긴급상황! 방주일 입체스끼야! 으, 우, 우, 우! 윙, 탄나? 장소, 윙... rijk-184 quello, bwow! 일단, 해냈습니다! 나의 왕이 맞습니다 ... 어허허허허허헝 으허허허허 으허허헨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미랜다! 정신 차려요! 아멘